우리 공화당 대변인 이성우입니다. 제가 논평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보수의 가치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범보수 진영은 국회의석 300석 중 103석을 얻는 참패를 했습니다. 지난 4번의 겨울을 탄핵 무효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외치며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투쟁해온 우리 공화당 역시 원내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다수는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구구세력과 결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범보수 진영의 몰락은 국민들께 보수의 가치를 보여드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공산주의와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은 큰 정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국가 의전적인 동물로 만들 뿐입니다. 또한 좌파 세력은 공산권 국가인 북한, 중국과 더불어 잘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태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부담 때문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국, 북한과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섣부른 협상 대신 군사, 정치, 경제 등 국가의 안보를 위한 모든 면에서 공산권 국가에 비해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인 베리 골드워터가 말했듯이 자유의 수호에 있어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도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숨 쉬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이 우리 공화당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얻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 이성우 공화당 대변인 이성우